기상캐스터 배혜지 선거 과열을 부추기는 탓입니다. 황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까지 단체장 6명 가운데 3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창령군. 인근 함안군과 의령군에서도 역대 단체장의 절반인 각각 3명과 4명이 임기 중이거나 임기를 마치고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오토만 받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함양군에선 역대 군수 7명 가운데 4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4년 동안 선거를 3차례나 치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혐의만 일부 다를 뿐 당선과 비리, 낙마가 반복된 것입니다.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자주 섞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구 7만 명도 되지 않은 작은 자시단체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선 이들 지역은 경남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 간판만 바뀔 뿐 보수정당 후보나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가 줄곧 당선된 곳입니다. 보수정당 독점체제는 공천이 곧 당선을 보증하기에 후보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에 매달려 선거전이 과열됩니다. 승진을 바라는 일부 공무원, 이권을 챙기려는 토착업체들과 후보 때부터 결탁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제일 줄 빨리 사는 사람들을 거질렀지 않겠지. 공무원들도 자기가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자기 역할로는 하겠지.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 대부분은 학연과 지원으로 얽힌 같은 정당 출신. 이들을 감시할 시민단체나 주민 참여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어서 정당의 문제를 떠나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좀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이고요. 시민단체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는 4월 5일 치러질 창령군수 보궐선거 비용은 약 12억 원. 이 돈은 모두 재정자립도 12%에 불과한 창령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